국민의힘의 대선 경선후보가 참여하는 2차 방송토론이 지난 9월 23일날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엔 오른소리에는 약 3151개의 댓글과 조회수 23만 2496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9월 24일날 오전 3시 25분 기준입니다. 제가 오른소리를 우연히 방문한 길에 눈에 확 띄는 것은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했던 화태경에 대한 비난이 거의 폭포수처럼 댓글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댓글만으로도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한 세상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귀한 기회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게 한 부역자들의 활동이 계속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역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귀한 기회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조씨님입니다. 누굴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화태경 후보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42명이 동조를 했는데 화태경 후보의 그날 토론 자체가 대단히 고압적이고 대단히 우위압적이고 대단히 건방진 모습을 보통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상대방 윤석열 씨를 대하든 아니면 또 홍 후보를 대하든 최태형 후보를 대하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에 그냥 온 전신에 내가 잘났다는 것이 그냥 아주 그냥 몸에 베여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댓글은 새벽에 3시 25분에 본 것 중에서 거의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위에서 쭉 읽어간 겁니다. 땡스 님입니다. 화태경은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바른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저 양반이 저렇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치에 언급하지 못하도록 여러 후보들을 압박하는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속으로 보면 약 먹었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땡스 님의 이야기입니다. 리 존 님입니다. 화태경의 목소리 높이는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추해 보이는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 거죠. 상대방을 엇박 지르는 모습이 아주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앙드레아 님입니다. 화태경이는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연장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사이에 배려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 무리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 겁니다. 다음은 구구 님입니다. 하태경을 제가 좋게 봤었는데 물론 토론 태도가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수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3천명 이상 가운데. 바로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유익종 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님은 아마도 스파이를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또 구구 님은 꼭 같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아무튼 좋게 그동안 봤는데 토론 태도가 창문회 이상으로 자기 할 말만 버럭 소리 지르고 시간 준수는 개나 줘버린 모습이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주 무리한 제가 봐도 아마 오늘 또 별도의 그 영상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번 제가 끊어서 내보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게 되면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벤자민 케이 님입니다. 하태경은 스파이리라고 썼더니 국힘당에서 댓글을 차단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원입니다. 다음은 예예 님입니다. 하태경은 야당을 흐트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스파이 같습니다. 이 스파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 배하늘 님입니다. 대선 후보자 당신네들 모두가 머리를 모아서 부정선거 토론만 열뛰게 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야 정권교체 운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물면 있는 점검을 보여주도 못 본 채 나 몰라라 발뺌하는 꼴들하고는 정말 이해를 하기 힘들다. 정말 그런 것이 구역질 난다. 정의라고는 1도 없는 것들이 대선 후보랍시고 조잘조잘 되네. 황교안 후보님의 논리밖에 들을 게 없다. 정의라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그렇게 조잘조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맹주선 님입니다. 지금 당신들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말들이 오갈 때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이 부정선거 문제이다. 가장 상위법인 헌법제 1조에 관한 문제인데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부정선거가 없다고 대법관이 확인한 비합법적 증거들 앞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당신들 정말 판검산 출신들 맞나. 이런 이야기를 맹주성 한양대 맹해 교수님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지적 잘하셨네요.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을 지금 다루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들을 하고 있냐. 대법관이 확인한 비합법적 증거들 앞에서 당신들 무슨 헛소들을 하고 있나. 당신들 정말 판검산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홍준포 들으라고. 윤석열이 들으라고. 최재웅이 들으라고. 당신 진짜 판사 검사들 맞냐. 출신들 맞냐. 이런 이야기죠. 그루슈 님은 자리를 잘못 찾아온 사람 몇 시 있었습니다. 1순위는 하태경이고 그 다음에 최하 인성 아웃입니다. 그는 소위 아주 터프한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무례한 그런 토론 태도가 아마 최하 인성. 인성이 바닥이라는 것이죠. 정규티 님입니다. 하태경 태도가 정말 수준 이하였습니다. 후보가 아니라 깐죽거리는 사회자입니다. 후보 때려쳐라. 너는 트로이 목마와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토론회는 열띠게 하더라도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통 시민들한테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바이올렛 님입니다. 하태경 진짜 웃겼습니다. 너나 잘해라. 찍은 것 후회될라 한다. 그 이야기는 토론 중에 윤석열 후보를 보고 좀 앞으로 잘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아마 이분이 보고 니나 잘해라 이야기. 니나 잘해라. 금방 떨지 말고. 이런 이야기죠. 팔봉 님입니다. 하태경 저 사람 토론이 아니고 5공화국대 1선 경찰서 조사계장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 아직도 학생운동 군부독재 투쟁하듯이 말꼬투리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 전투력. 소리 지르고 억박 지르는 건 참 고의하다. 이런 게 막 3천 개가 달린 겁니다. 하태경이 잘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뭐 저는 못 봤습니다. 한 60개 70개 보는 사이요. KS님은 하태경을 국민들이 혼을 내야 된다. 부정 투표지 눈앞에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오냐. 다른 후보들은 선택적 시력을 잃었냐. 안 보여. 참 보고도 안 봤다는 자들만 모여있네. 그러니까 참 정의감이라는 일체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신 리 님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하태경은 지금부터 일단 제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뺍시다. 제의 진리와 자유 님입니다. 경선을 선관위에 맡기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죠. 피구석에 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이지. 그게 정신 나간 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핑크피치 님은 한규환 후보님의 거듭된 부정선거 발언은 국민주권 정책을 현실에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주권이 강탈당했으니까 그것을 원위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은하수 님입니다. 하태경 야당 후보가 맞는지 국민 다수가 부정성으로 더블당이 180석을 차지하자 않나 부정성을 막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 이길 수 없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많다는데 당일날 투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영혼불멸석 님입니다. 정말 정말 미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 경선 뿐 아니라 모든 선거를 주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참정권에 대해 월권까지 하는 동안 또 중앙선거관리나 실체를 대놓고 까내. 황교안 씨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리를 대야 되는 것을 이렇게 그분이 굉장히 놀라서 지적한 겁니다. 트루팡입니다. 하태경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비열한 이미지로 안타깝다. 그렇게 밉상 이미지를 굳히면 오히려 공격하는 쪽에 이득이 될 텐데 밉상 그대로 모습이죠. 밉상 그대로 모습입니다. 10초 사회붕자TV 님은 지 토론회를 보니까 진심으로 간첩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이분 마음에는 다 더러 간첩이 보였던 모양이죠. YS민 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 경선을 맡긴다고 순진한 건가 제2민주당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자체의 경선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처럼 시중 민심을 댓글로 소개하면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화면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자신만만할 때가 연령대로 보면 되게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 정도까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대해 지금 하태경 씨 가서 듣게 했죠. 자신감이 충분한 상태고 1968년생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세상이 우습게 보일 겁니다. 삼성까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소위하기 부정선거 은폐부역자로서 수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나 남지 않으면 좀처럼 행동하지 않는 존재죠.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준석이나 화태경이나 원희룡이나 부정선거 없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은 그렇게 해야 선거관리위원회의 든든한 그런 뒷배경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송의 이준석이도 한 자리 꽤 차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선거였습니까. 제 눈에는 결국은 국민 여론조사라는 것이 당대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경선토론회를 뽑기에는 누가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부를 잘하냐 그런 쇼처럼 보이는 거죠. 현명한 국민들이 그들을 질타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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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